블레쉬 오브 노블레스 블레쉬 오브 노블레스를 마지막에 사용함으로써 갖고 가라 버프 없애라 난 블레쉬 오브 노블레스를 없앨거다 전혀 쓸모 없거든요 지금 올림피아에서는 블레쉬 오브 노블레스 버프를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블레쉬 오브 노블레스 뉴기 모블레스 을 주고 계속 6 오른쪽 Çünkü walk 으로 살짝 이제 돌린 다음에 자신을 힐을 하거나 뭐 그런식의 플레이가 나올수도 있어요 네네 어 두 선수 모두 크리티컬리티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네 잠시 어 약간 물러선 모습이죠 준비기간을 갔네요 서로서로 이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한숨을 돌리고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아 블레쉬로도 로블레스를 사용하네요 네 콘펜서같은 경우는 지금 매지션 사무줄 다시 바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체인지바디 걸렸죠 아 체인지바디 있었습니다 악인시우 선수는 어 두 분 다 지금 또 같이 걸려있는 상황이구요 네 한명은 토끼 토끼 한분은 네 네 저기저게 옛날 그 할로윈 이벤트때 샀던 그런 네 할로윈 토끼와 할로윈 상태로 네 다시 네 공격하면은 바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죠 네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또 아 아 다시 다시 풀렸구요 네 다시 두 분 다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콘펜선수의 HP가 약간 더 낮은 모습이구요 바로 힐로 채우구요 네 힐로 채우겠습니다 콤프엘 선수가 지금부터 가디언스 엔젤로 가디언스 사몬을 또 바꿨단 말이죠 음 지금 또 다시 파이널 파이널 인민시빌리티 스킬을 사용해서 무적.. 무적 상태가 되거든요 콤프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공격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두 선수 모두 무적 스킬을 썼는데 이러면 두 선수 모두 공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에요 네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하게 되면 무적이 풀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 하지만 콤프엘 선수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 풀리는 타이밍을 아기인시우가 노려야 되겠죠 네네 전투를 시작하죠 지금 콤프엘 선수 디버프를 방어해서 엔젤스 엔진 먼저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 HP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 네 서로 치열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누적 데미지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다시 또 체인지 바디로 사용을 했죠 네 개구리 상태가 되셨습니다 콤프엘 선수가 지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CP를 채우고 싶은데 CP를 리커버리 포엠이 아 배틀랩소지를 사용했죠 아 배틀랩소지 상태시군요 지금 끝내줘야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줘야 자 그래서 충분히 내려갑니다 네 이때 최대한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네 지금 데미지가 많이 깎이고 있는데요 보면서 사실 롤리스톤을 써서 그렇지 롤리스톤 써서 살짝 피해야죠 배틀랩소지 끝날 때까지 살짝 피해 있다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죠 네 아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버프와 변신 각종 디버프 등등 지금 위스인채트에서 어 네 네 말이 다 꼴을 정도로 지금죠 아 네 아기시우 선수 다시 체인지 바디로 아기시우 선수 체인지 바디 상태였다가 다시 또 왜 모르겠고 어 네 지금 장비를 지금 벗으신 건가요? 어떻게 된거죠? 약간의 그런 그래픽적인 아 네네네네 변신 상태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버티신건 아니에요 네 그랬을까봐 저도 놀랬어요 네 다시 네 두 분 아기시우 선수 다시 로링스톤으로 이제는 아기시우 선수가 잠깐 이제 시간을 버는거죠 네 과연 서로 누적 데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렵네요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아기시우 선수가 아직 배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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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안썼단 말이에요 음 네 쓸 것 같거든요 타이밍을 노려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6분의 경기 동안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갔고요 아 체인지 바디 스킬 또 사용했고요 다시 요정 모드로 변신을 하셨고요 하하하하 아유 팔랑거리네요 네 저는 저거 개인적으로 틴커벨이랍니다 틴커벨이라 부르시나요? 네 틴커벨이라 부르시나요? 아 네 네 그냥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기시우 선수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콩패 선수 다시 또 변신모드가 풀렸고 아기시우 선수와 함께 네네 다시 또 근데 플립스가 나올 때 됐거든요 이제 손이 이제 싸운다는 거를 콩패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모드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제 아 이제 또 올리스톤 또 이제 한번 또 타이밍을 보죠 타이밍을 보고 네 아무래도 첫 경기를 승리로 가는 선수가 월드올림피아 클래스전에서 영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요 지금 한 경기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1경기를 승리한 선수가 2경기까지 승리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틀수에 나왔어요 네 배틀수에 나왔고요 아기시우 선수와 아기시우 선수와 네 지금 싸우면 안됩니다 지금 롤리스톤 딜도 안되고 지금 리오가니제이션은 딜이 될 것 같은데 아 네 두 선수 지금 전면전에 들어갔나요? 지금 지금 듀얼클래스 소유빗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안될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 배틀수도 있습니다 두고보고 해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네 콤페 선수 끝까지 네 지금 아 아 네 아기시우 선수가 1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네 한발짝 어 미스인첸타 영웅의 자리에 앞서가시는 모습입니다 네 이 선수 모두 아 경기력이 상당하신 네 콤프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배틀에 쓸 때 자신이 누적 데미지가 조금 안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음 그걸 또 아기시우가 눈치를 채고 누적데미지가 안되니까 나 누적데미지 이길거야 해서 계속 돌고 있었죠 상당히 그 운영을 그렇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네 네 누적데미지를 통한 운영을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을 때 시위서버 아기시우 선수가 1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아 2경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문이 열렸네요 네 굉장히 기재가 되고요 콤보 선수 네 문이 열리자마자 발견했고 아기시우 선수도 5초전 4초전 3초전 2초전 1초전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됩니다 시작되자마자 콤보 선수가 크리즈녹털을 썼는데 아기시우 선수 지금 큐티킥픽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그 시간 뻑인다는 거죠 아 네 바로 피그상태로 변신을 하셨고 다시 네 변신이 풀린 상태에서 아 다시 저 엔젤스 엔지까지 쓰면서 디버프를 막겠다는 얘기죠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다리 상황에서 서로 대치를 하면서 공격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콤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카문지를 바꾸시고 계시거든요 네 매지션스랑 가디언스 계속 바꾸가면서 그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지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더 신중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기시우 선수 지금 녹턴 들어갔죠 크림 녹턴 들어갔고요 이제 아 네 다시 아 콤프한 색으로 다시 또 피그 변신을 통해가지고 네 안 싸우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캔슬할 수 밖에 없고 네네 아 이게 크으 과연 아 다시 콤피한 선수는 네 그럼 이제 싸워야되는데 체인지받을 상태를 통해서 콤피한 선수 지금 엑셀레이션 사용하신 상태고요 크리티컬리티가 나왔습니다만 네 두 선수 다시 또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콤피한 선수 다시 또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콤피한 선수 아기시우 선수도 CP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콤피한 선수의 HP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콤피한 선수 이제 슬슬 롤리스톤을 변신해야죠 변신하여서 도망가야죠 아 아기시우 선수가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데요 아기시우 선수가 아직 콤피한 선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 배틀랩소디나 녹턴이 아직 안 나왔는데 현재 배틀랩소디가 모두 안 나온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따가 한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다시 하면 전면전에 들어가나요? 아직까지 네 탈명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로 힐하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 전면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콤피한 선수 HP가 다시 빠지고 있고 아기시우 선수와 콤피한 선수 모두 회복을 했고요 지금 두 선수 모두 CP는 없는 상태예요? CP도 없는데 누적 대미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여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세관립길의 경우에는 어 그 조형부를 통해서 지형지부를 통해서 선수들이 안 보이는 약간 시야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지럽거나 지금 좀 멀리 잡아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시 두 선수의 어떤 의념이 나올지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누적 대미지를 통해가지고 결승 아기시우 선수 이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무적 스킬을 썼는데 공격을 하셔서 다시 풀렸고 네 다시 변신을 통해서 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아 아 아 콩표 선수 모두 HP는 현재 다 모두 가격차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경기가 서로 줄 수 없는 경기예요 아기시우 겨.. 아기시우 선수님도 그렇고 콩표 선수님도 그렇고 콩표 선수님도 그렇고 서로 줄 수 없는 경기 때문에 물론 네 물론 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기시우 선수가 네 우승을 이스인채드 우승을 할 수도 있구요 네 콩표 선수가 그 1대1 우승부 상황을 만들고 원점으로 경기를 되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조망이 될 수 밖에 없죠 네 노블레스 먼저 사용했는데 저 마지막에 뜬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널캔슬로 버프를 날릴 수 있는데 블레이싱 오브 노블레스를 날리겠다 이거죠 네 지금 콩표 선수 다시 뛰어나오고 있는 모습이시구요 다시 이제 경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네 엔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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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구요 두 선수 아 다시 콩표 선수는 가디언스로 하모니를 바꾼 상태구요 네 지금 또 한 서로 네 다시 전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시우 선수 아기시우 선수가 먼저 HP가 까졌고 이제 다시 또 지금 다시 또 체인지바디를 통해서 신중한 경기를 진행하고 있죠 개구리 모드 방금 변경이 되셨구요 아 알 수가 없네요 진짜 두 선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콩표 선수는 다시 지금 석상 석화상태가 됐구요 네 아기시우 선수는 석화상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콩표 선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거죠 지금 배틀렛스에 들어갔어요 배틀렛스에 들어갔어요 배틀렛스에 들어갔고 콩표 선수는 회복을 하셨구요 콩표 선수 지금 이제 아기시우 선수가 체인지바를 써서 돼지로 변신한 상태구요 다시 풀렸고 네 다시 전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적 데미지에 다른 운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크리즈녹턴을 무마시킨것 또 컸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못 드리거든요 지금 아기시우 선수부터 아까랑 똑같이 돌로 변신해서 갔는데 지금 서로 동선수 모두 지금 아아 네 아기시우 선수가 이 경기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스인센터 영웅의 네 아기시우 선수 카스티엔서버의 아기시우 선수가 이스인센터 영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제가 근데 개인 생각을 해봤는데 두 선수 모두 누적 데미지를 진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심한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결과면에서 굉장히 작은 차이로 네 공소한 차이로 그만큼 콤포야 선수도 우승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굉장한 경계를 보여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카스티엔서버 아기시우 선수가 네 이스인센터 최종 영웅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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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kil 선정ree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